안녕하세요 엑소옥TV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이게 웬일인가요 이게 웬일인가요 구마모토에서 지진이 났는데요 오늘 오전 9시 16분경에 구마모토에서 4.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제가 그 며칠 전에 영상에 보여드렸죠 4.0대에서 바로 동일본대지진 9.1 찍었던 거에요 이 4.0이라면 바로 9.0대로 바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딱 지진의 크고 작은 경중을 따지기 전에 그 지진의 과거의 히스토리와 현재의 상황들을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이 현재의 지진이 얼마나 위중한가를 판단할 수가 있는 현재의 지진은 굉장히 위중하다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구마모토 같은 경우 말씀드렸듯이 이게 난세이 제도에서 4월 7일부터 올라와서 오늘 5월 6일까지 한 달 만에 계속해 가지고 지금 난세이 제도에 도까라열덜 치면서 뭐 이또만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치고 들어오면서 결국에는 구마모토를 계속 치고 있는 겁니다 구마모토 2016년도에 대지진이 지금 반복될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고요 지금 구마모토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좀 위험한 이유는 구마모토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아소산과 그 다음에 그 옆에 이 옆에 오이타현이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 시코코에 에이메현이 있고요 이 에이메현에 있는 이카타 원전을 칠 경우에는 정말로 대지진이 발생할 수가 있는 대폭발입니다 바로 이 이카타 보시면 에이메현의 이카타 원전 바로 밑에 고치현이 있는데요 이 고치현 바로 밑에 이 난카이 트러프가 있는데 이 난카이 트러프가 대폭발할 경우에 정말 어마어마한 일본에 정말 슈퍼 난카의 대지진이 폭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그 오늘 지진이 발생한 구마모토의 4.0 지금 내륙 지진인데요 지금 진원의 기피도 10킬로뿐이 안되고요 이게 만약에 한 7점대로 발생을 했을 경우에 이 옆에 바로 옆에 아소산의 활단층을 건너서 아소산의 대폭발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또한 지금 계속해 가지고 구마모토의 최근에 시나구 단층과 후타카와 단층에서 지진이 나면서 이 활단층의 방아쇠 역할을 지금 할 수 있는 아주 최대의 구마모토의 큐슈의 아니 재팬의 큰 위기사항입니다 지금 그 아까 이 전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이 원래 이 이카타 원전 같은 경우는 위험해 가지고 지진 위험 대비해서 부족하다는 위험하다는 이유를 해 가지고 지진때문에 가동 중지를 가처벌 내려졌던 일본의 이 에이메현에 있는 시코쿠의 그 이카타 원전 3호기가 재가동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본 히로시마 고등법원에서 작년 1월에 이카타 원전이 내려졌던 운전정지 가처벌을 뒤집으면서 일단 우선 가동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려줬기 때문에 가동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가동에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계속 최근 지진이 나는데 엄청난 대폭발의 위험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일본의 원전은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듯이 굉장히 지금 위험합니다 일본의 활단층들이 대부분 원전 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일본의 원전을 운영하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 시조오카연에서 어제 동부에서 지진이 났는데 시조오카연의 하마오카 원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시조오카연에서 지진이 난 거고요 최근에 후쿠의 현에서도 계속 지진이 나고 있죠 근데 이 후쿠의 현 같은 경우도 이 후쿠선에도 역시 수많은 원전들이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원전 옛날에 그 후쿠의 대지진 제가 말씀드렸었죠 계속해서 이 후쿠의 지진 내에서도 계속해서 지진이 나면서 후쿠 위에 있는 수많은 원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후쿠이만이 아니라 일본 전체적으로 원전들에 대해서 모두 다 지금 활단층 위에 있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지금 지진이 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언제 일본의 원전들이 다 폭발을 이룰지는 우리가 정말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위기에 놓여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 활단층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본에는 굉장히 위험한 활단층 2천 곳이 넘는 활단층이 있고 대부분이 원전이 다 2천 곳이 넘는 활단층 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것 후쿠이 같은 경우는 수르가 반도 북부에 이 수르가 원전이 있는데 이 수르가 원전 바로 밑에 활단층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활단층이라는 것은 다시 활동할 가능성이 큰 단층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만큼 지진이 위험할 위험성이 크다고 우리는 봐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구마모토 같은 경우 이 구마모토에 우리가 지금 지진을 계속해서 지금 반복된 지진을 쉽게 볼 수가 없는 게 과거에 이 지진이 발생했던 이 대지진의 희나구 단층과 후다가와 단층 바로 이곳에서 최근에도 계속해서 지진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매우 큰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또한 말씀을 여러 번 드리지만 이 시코코와의 같이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냥 이 구마모토가 단순히 구마모토가 아니라 난세의 제도에서 치고 올라왔다고 지금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지금 이 구마모토의 상황은 이 지금 지진의 도미노 지진의 도미노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 그 난세의 제도로부터 올라와서 이 도까라 열도에서 올라온 구마모토의 지진은 이 남서에서 북동 방향의 단층 움직임으로 해서 추가로 많은 응력을 쌓이게 됐죠 그 많은 응력이 결국에는 여러 가지 여진을 만들어내면서 계속적으로 큰 대지진을 폭발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 활단층의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구마모토의 최근의 지진들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요 최근의 지진은 강진 이후의 순수한 약한 여진보다는 전진이 한 6점대 그다음에 큰 본진이 발생하는 이런 위험한 상황의 지진들을 계속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굉장히 지금 구마모토의 지진은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보시면 이 호카이도의 지진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 보시면 이 호카이도의 지진을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가 또 뭐냐면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다 보는 겁니다 지금 알래스카의 지진을 보십시오 지금 알래스카의 지금 알류산 열도에서 계속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4.2 보십시오 3.6 2.9 4.5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알류산 열도를 치고서 쿠릴 열도로 이어지고 있죠 이런 모양을 보인 것은 최근에 제가 지진을 보면서 별로 없었습니다 러시아의 깜짝하면도와 쿠릴 열도로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이러한 양상을 보인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이게 호카이도를 치려고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보십시오 보십시오 알래스카에 알래스카에서 2.7 4.2 3.6 2.9 4.5 이렇게 알류산 열도를 치고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움직이죠 계속 지진이 쿠릴 열도로 와서 깜짝하면도를 치죠 최근에 깜짝하면도 계속 지진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호카이도를 치는 겁니다 따라서 일본 현체 일본 전역이 일본 전역이 대원전 대폭발의 대위기에 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